영등포구가 2019년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. 부모와 보육, 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, 위생,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영등포구 거주자가 대상이며 기간은 위초길로부터 12월까지로 연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. 부모, 보육, 보건 전문가를 2인 1조로 구성, 1일 1개소를 방문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며 상하반기 각 1회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2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2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